박물관에 와서도 젤리 먹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서태준이다. 몇 개 남지 않았어 밑에? 몇 개 안 남았어요? 세진이 몇 개 먹었어? 다섯 개? 오우 노! 오우 노! 세진이 그림 안 봐? 세진이 저 그림에 뭐 있어? 뭐 있어? 사과다! 이 그림을 보고 사과다라고 한겁니다. 옷까지 맞춰 입으시고 나름 그림을 보려고 하는데요. 서태준 전혀 응아해주고 싶지 않습니다. 안 좋잖아. 서태준 전혀 응아해주고 싶지 않았어?